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안컴입니다 술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늘 여러분들 되게 주린이를 위한 컨텐츠를 할거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소주 마시다가 다른걸 마셔보고 싶잖아 다른 사람들 앱솔루트같은거 되게 유명하니까 앱솔루트같은거 어떤 맛인지 혹은 스미노프같은거 편의점에서 팔던데 어떤 맛인지 마트에 갔는데 어떤거 사야될까 다카디 혹은 데킬라같은거 사람들이 데킬라 데킬라 하는데 그게 진짜 어떤 맛이 나는걸까 하는 궁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샥 이 영상은 양수에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스피리츠를 다룹니다 총 5개의 영상으로 나뉘며 나머지 영상은 제 생각으로의 스피리츠 튜토리얼을 찾아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샥 스피리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거에요 스피리츠라고 하면 일단 직류주인데 직류주 그 안에 속한 것들 우리가 스피리츠라고 부르는 것들 보드카 럼 데킬라 그리고 진 이스키 그런 다음에 브랜디가 있는데 브랜디는 저희 집에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여튼 6대의 스피리츠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제일 우리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거 보드카 보드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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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없어요 다른 술들은 되게 특징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게 향이 없어서 더 일단 호불호가 덜 갈려요 최대한 보드카 하면 8,000원짜리도 있던데 그건 뭐에요? 그거는 보드카 3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되게 안좋은 보드카에 속합니다 그거 마시면은 이제 소주보다 역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거는 일단은 솔직히 앱솔루트랑 스미노프도 되게 여러분들도 유명하다고 해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앱솔루트 스미노프도 막 그렇게 솔직히 말하자면은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시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거는 단즈카 앱솔루트 스미노프 그중에서 제일 좋은걸 뽑자면은 단즈카 왜냐면은 병이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트코 회원권이 있다면은 커클랜드 프렌치 보드카를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약 23,000원 정도? 에 2.75리터 굉장히 저렴하죠? 커클랜드 프렌치 보드카 사려고 회원권 샀습니다 그 컷받다라고 불리는 이술 여튼 이술 한번씩 이제 생각해보시기 바랄게요 이 모드카 특징에 대해서 일단 뭐 대충 무색 무치 무향 대충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지만 거기서 이제 부즈 그러니까 알코올 향 같은거는 남아있다 알코올 향의 질이 좋은것도 있고 알코올 향의 질이 안좋은것도 있다 저가형 중에선 대부분 안좋다라는걸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보니까 무슨 칵테일을 만들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리부 튜토리얼 할 때도 되게 이건 안어울리는 술이야 안어울리는 곳이 없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한 커클랜드 프렌치 보드카 그러니까 혹은 다른 보드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 주스 섞어먹으면 스크드라이버라는 칵테일이 되고 토니거터 섞어먹으면 보드카 토닉이라는 칵테일이 되고 뭐 여튼 기타 등등 쩌르륵 그냥 오렌지 뭐 사이다 섞어먹어도 되고 콜라 섞어먹어도 되고 뭐 자몽주스 크랜베리 주스 보드카 크랜베리 뭐 해가지고 여러가지 쭈르르르르륵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사두면 반면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칵테일같은걸 쉽게 여러종류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보드카 추천드립니다 여튼 그래서 칵테일 기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해요 보드카같은 경우가 이게 웃긴게 뭐냐면은 기존 보드카 기존 칵테일이 있죠 플러스 보드카 추가해가지고 도수를 높이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이 보드카가 기본적인 맛을 안 건드리니까 도수만 올려주니까 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긴 해요 샥 보드카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양이 없으며 호불호가 가장 덜 갈립니다 홈텐데이 시작하는데 입문으로 추천하고 마트에서 구하기도 쉽습니다 냉동실에 넣어서 양주잔에 스트레이트롱 원동포도 있으며 만들 수 있는 칵테일 레시피는 종합해서 따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웅 다음은 가성비가 좋은 술과 마트에서 구하기 쉬운 수대로 적어졌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해 3만원이 넘는 술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이마트원 플러스 코스트코 그리고 주류상가를 가게될 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